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랄라스윗입니다. 이런 뜻깊은 무대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저희는 이어서 파란다리 뜨는 날에 들려드릴게요. 바다가 마르면 하나 둘씩 비어오르는 아 서로의 숨을 살던 그때 눈이 내리는 난 여름 같은 기적 속에 새는 너를 안고 멈춰버린 시간에 서있어 오늘 저희가 굉장히 영광의 무대를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엄청 기대를 하고 왔는데요. 무려 양방원 선생님의 프린스 오브 제주에 저희가 함께 하게 되었어요. 양방원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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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